최근 10년간 상속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0년 이내에 증여를 계속 받게 되면 그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 1억 4천만 원 정도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부자들이 증여대신 XX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내가 증여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면 세 부담 때문에 굳이 증여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굳이 그렇게 할 바에야. 이성호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부담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있어 하시는 또 세금 관련 이슈, 과연 절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최근 10년간 상속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가 단순 고령화 때문에 좀 궁금하긴 하네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상속세 이야기를 항상 하게 되면 같이 연달아 나오는 키워드가 고령화, 그다음에 노년층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상속 비율에 대한 그런 통계 자료나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말하는 자료인데 상속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당연히 인구 통계학적으로 한번 봤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고령화가 되어 있는 사회인가? 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떤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땅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상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재산이 공통적으로 최근 10년 또는 5년 내에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나의 가족 혹은 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우선 인구 통계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웃나라인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베이비 부모 세대를 소위 말해서 단카이 세대라고 합니다. 일본말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덩어리 세대라고 하는데 이 단카이 세대가 지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폐망을 하고 47년부터 49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이 단카이 세대가 지금 나이가 거의 한 80이 돼요. 70세 후반 정도인데 이제 이 단카이 세대에서 최근 들어서 상속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최근에 상속이 많이 발생을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래서 일본을 일컫는 말을 다사사회, 죽음이 많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노노상속 혹은 인상속이라는 말도 있어요. 노노상속은 뭐냐면 말 그대로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도 당연히 나이 많은데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도 이미 내가 50이 넘거나 환갑 이상의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당연히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받는 것도 하나 일이지만 나의 상속도 동시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민상속은 인지증에 걸린 부모님이 역시나 인지증에 걸린 자녀에게 상속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태. 여기서 말하는 인지증은 치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일본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죠. 통계청자로에 따르면. 그래서 한 국가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국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50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랐다고 하지만 10년인데 우리나라는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년 만에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점점 더 고령 사회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클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미리 이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일단 증여랑 상속이랑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이점은 무엇이고 둘 중에 유리한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실제로 상담을 제가 많이 받아보면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속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사망을 통해서 이 재산 이전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 대부분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자녀와 증여 계약을 통해서 재산 이전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재산 이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사후냐 생전이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좀 차이를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상속과 증여를 했을 때 양쪽 모두 세 부담을 비교해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거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 즉 망자에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이 있으면 일단 이 전체 재산 기준으로 세금부터 먼저 산정을 해요. 그리고 상속인 수가 얼마나 됐건, 얼마나 많건, 그리고 상속인들 간의 지분 비율이 얼마나 달라지건 간에 상관이 없이 세금이 우선 정해져 있으니까 전체적인 세금 범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증여받은 사람, 본인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억짜리 부동산 하나를 자녀 4명이 증여받는다고 하면 균등하게 나누어 가셨을 때 25억 원씩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증여세는 100억에 대한 증여세가 아니고 본인이 가져모는 실제 25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데 상속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라는 지산이 상속이 되었을 때는 우선 대략 한 40억 정도 상속세가 나올 거예요. 100억에 대해서. 그러면 45억이라고 하는 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는 비율만큼 더 세금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 이 45억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만 봤을 때는 증여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최종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내가 실제 납부할 금액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오히려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서 공제의 금액이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거를 하다 보면 가령 일괄공제 5억 원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 공제 그리고 가업을 승계받으면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다양한 공제 규정이 있는데 증여세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증여재산공제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그 금액이 크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넘겨주려고 한 재산가치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너무나 아주 낮은 금액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공제 부분도 현실에 맞게 좀 많이 상승이 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세법 상황에서는 그렇게 공제 금액 자체가 효과적이지도 않고 또 이 공제 금액이 매번 증여를 할 때 공제해주는 게 아니고 10년마다 한 번씩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도 실제 현실에 비해서 너무나 긴 시간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상속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비교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어떤 것이 유리한지 한번 기획을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케이스별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는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증여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증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0년 주기로 설계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이제 10년 주기로 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전제 과정이 면세점 증여 즉 내가 세금을 한 푼도 없이 증여를 하고자 했을 때 10년 주기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증여라고 하는 거는 물론 세금 없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증여를 하고 난 이후에 과연 이 증여자, 증여를 받은 사람 혹은 증여를 해준 사람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당장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하더라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증여라고 하는 거는 그 가족에서 가족 성량에 맞게, 증여 성량에 맞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일 스탠다드한 방법이 이제 면세점 증여니까 우선 면세점 증여를 말씀드리면 증여재산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0년 주기로 증여를 새롭게 한다는 건데 만약에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까지 내가 증여를 한다고 하면 총 4번 증여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태어났을 때 한 번 그리고 10살, 20살, 30살 때까지 총 4번인데 왜 30살이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일단은 최근에 나이가 사회로 진출하는 나이가 이제 30살 정도는 되어야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그리고 결혼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30살까지로 한 번 말씀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 나이 시점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30살까지라고 하면 총 1억 4천만 원 정도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증여자산 공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률이 4%가량 오른다고 했을 때 이 자녀분 입장에서는 1억 4천만 원이 아니고 2억 3천만 원가량 실제로 본인이 세금 없이 자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가지고 본인이 사회로 나갔을 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 금액이 최소한으로는 대략 2억에서 3억 사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결혼정보회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30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평균 결혼 비용이 1인당 3억 3천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3억 3천만 원에 거의 80%가량이 대부분 전세 자금으로 쓰이겠지만 결혼 자금이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자금을 아주 긴 호흡으로 공제 범위 내에서만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을 면세점 증여로 가능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최근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손자 태어나자마자 세금 주더라도 바로 그냥 현금 5억 주고 차라리 이 5억을 가지고 내가 운용하던 명확한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변액보험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우량주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서 단기간 내에 세금은 부담을 했지만 이 세금 부담한 금액보다 더 큰 재산 가치를 증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겠죠. 또 손자 입장에서는 증여 이후에 재산 가치 증가 분은 다 오롯이 세금 없이 본인 몫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증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 그 운용 방향은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고려하셔가지고 증여를 하시는 게 지금 당장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증여 대신 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부모 자녀 간에 있어서 가장 관념적으로 손쉬운 방법이 증여를 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매매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매매 금액이 중간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또 내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돈이라고 하는 매개가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증여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부자분들 혹은 자산가분들은 증여보다는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중으로는 많습니다.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왜 그런가 하니 증여 같은 경우에 있는 특징이 있죠.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 것이 10년마다 한 번씩 적용되는 것이고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계속 받게 되면 두 번, 세 번 증여를 받았을 때 그 세금 부담이 훨씬 더 크집니다. 왜냐하면 합성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총 4번의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최근 동안 4번인데 증여를 받는 재산 종류는 다양할 수가 있겠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야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총 증여받은 금액이 20억 원이다라고 하면 이 20억 원에 대한 합산한 증여세가 대략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체 증여받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30% 이상은 국가에 헌납을 하고 사실상에 내가 증여받은 재산 가치는 얼마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여세의 특징, 즉 합산이 되고 공제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단점 때문에 굳이 증여를 할 이유가 없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2월 과세 규정이 있죠. 증여를 받는 자녀, 당사자 혹은 부모 입장이라고 한다면 증여를 받고 증여받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이게 양도세 신고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 금액에서 내가 실제로 취득했을 때 그 시점에 내가 지출한 금액, 취득 금액을 차감해가지고 차익을 선정을 하는데 2월 과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여받은 당시가 아니라 당초 증여해 주신 부모님의 아주 예전에 아주 낮은 금액의 취득 금액을 양도 차익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그만큼 크다. 그래서 내가 물려주는 쪽, 부모님도 그렇고 물려받는 자녀 입장에서도 그렇고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부담을 당연히 할 것인데 큰 마음을 먹고 증여를 받을 것인데 이렇게 내가 증여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면 세부담 때문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적당한 가액으로 적당한 매수인이 나타난다고 하면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충분히 처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월 과세 때문에 처분 시점에 내가 제약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증여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유류분 문제입니다. 내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 증여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모님 사후에 다른 상속인들 간의 유류분 권리에 대한 소송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미리 증여받은 금액도 당연히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합산이 돼요. 그래서 청구권자한테 다 그 재산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내가 증여를 지금은 받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재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다른 형제분들이 부모님 사후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재산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지도 않을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재산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또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바에야 여력이 된다고 하면 매매를 통해서 차라리 유류분 문제도 없이 그리고 이월과세 문제도 없이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들 매매를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일단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또 누군가에게는 여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면 2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상속세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네? 그러면 3배 정도 시간이 있는 거니까 나는 이 시간 동안에 사실 세금 신경을 잠시 접어두고 다른 일을 좀 집중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세금에 의해서 관심이 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국가에서는 이렇게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기간을 그렇게 넉넉하게 주진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6개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당일이죠. 당일에는 당연히 부모님을 떠나보내면서 매도를 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또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도 마련을 해야 될 거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마지도 해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도 장례식장이나 영안실 사용 비용 미처 지급하지 못한 병원비에 대한 정산 간병비에 대한 정산 이런 자료들은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서 혹은 대금 이체 내역서 모두 다 괜찮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을 할 수 있기만 하면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 때 장례 비용이나 채무액으로 차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빙을 잘 마련해 두시고 그리고 사망 진단서상에 부모님이 실제 사망한 날짜가 병원에서 알려주고 있는 금액하고 맞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금 신고를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지만 이 사망 일자리 기준으로 향후 6개월 이내 내가 언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맞은 선을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된다. 그래서 이 사망 일자리를 좀 확인하자라고 하는 게 당일 준비를 하시면 될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좀 준비하실 일입니다. 이때에는 본격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신변 정리를 좀 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관할 시금구청에 사망 신고를 하고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이야 대부분 알 수 있겠지만 예금이나 적금이나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금융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고를 하시게 되면 신고한 날부터 보통 보름 이내에 관할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증권회사, 보험회사, 우체국 이런 데서 연락이 옵니다. 신고하신 분 핸드폰으로 망자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 정도 해지는 계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잔액이 이만큼 남아있는 계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금융정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내가 상속세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고 내역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신고 재산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지 않든 재산 누락하는 것을 좀 방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이 휴대폰, 핸드폰이나 집전화기는 가급적이면 신고가 어느 정도 한속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해지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매달 들어가는 통신비 이런 것도 좀 민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녀 입장에서 나중에 세무조사라는 게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되면 부모님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는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때쯤이면 거의 증빙이 남아있는 경우가 없어요. 이미 시간이 몇 달하고 몇 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 문자 내역이라든가 통화 녹음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이미지 내역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이때 지출하신 내용은 이게 재산가액이 포함될 게 아니고 이런 목적으로 정당하게 쓰였으니 이 부분은 세금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소명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모님 개인적인 정보가 담겨있는 인증서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 혹은 핸드폰 이런 경우에는 미리 해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유를 좀 두고 관련된 정보를 취업을 해서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개월째입니다. 사망하고 나서 3개월째는 내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내가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상속을 받되 부모님이 부채가 많아서 내가 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같이 승계받을 것인가 이 한정 승인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에 대해서 관악과정법원에 신고를 하시는 기간이고 또 이 3개월 기간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이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 금융정보나 금융회사나 아니면 보험회사 아니면 증권회사 같은 데 가서 관련 서류를 직접 받고 혹은 이제 사망신고를 통해서 보험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망일을 제외한 사망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내가 본격적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대략적으로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 거액이 발생을 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세를 대부분 일시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납해서 납부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보를 제공해서 납부기한을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전문가 분들과 좀 잘 상의를 하셔서 내가 급작스럽게 돈이 필요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없이 좀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재원 마련 그리고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좀 6개월 동안 마지막 6개월 동안 가지시는 게 안전하게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채무 중에 공제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다양한 공제 규정을 통해서 상속 재산을 좀 줄이는 내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부모님 명의로 된 채무액을 통해서 재산가액을 차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채무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념상의 채무액보다는 부모님이 미처 상환하지 못한 채문데 그 금액이 사망일 현재에는 일단은 얼마인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망일 이후에 확정이 되면 그건 공제대상이 된 채무가 아닙니다. 설령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인 내가 대신 갚았다고 하더라도 미확정된 채무는 그건 공제대상이 된 채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가액을 차감할 수 있는 그런 채무라고 본다면 사망일 현재 확정 채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채무 입증도 잘 해야 되겠죠. 우선 대표적으로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 신용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그리고 입증하기도 쉽습니다. 사망일 현재 은행 가셔가지고 이 채무액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입증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만약에 살아생전에 임대를 주고 계셨다고 하시면 그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있겠죠. 그래서 세입자는 당연히 임대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퇴근을 했을 때 보증금을 받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은 본인 돈이 아니고 항상 주어질 돈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도 채무액으로 반드시 차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로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최초 한 번만 쓰고 내용이 변경이 없으면 굳이 수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망일 전후로 해서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 사망 전후로 해서 세입자분과 귀찮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새롭게 최신화로 갱신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 명의로 된 병원비와 간병비가 부모님이 아주 오랫동안 경우에 따라서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다.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생전에 이런 병원비나 간병비 혹은 부모님 생활비를 자녀분이 부담하시면 좋겠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자녀분이 대신 부담하기보다는 가능하시다면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좀 내셔가지고 그 대출을 받은 금액 중에 병원비나 간병비로 쓰시고 남은 금액은 생활비로 쓰고 부모님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대출금이 그대로 채무위구를 남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례생전에 자녀 입장에서 본인 돈을 투자하지도 않아도 되고 본인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이 채무액은 고스란히 재산가액에서도 차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 명의로 이 채무액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상속인 입장에서 사후에 갚아나갈 수준의 금액이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을 미리 좀 생성해 두는 것도 이 재산가액을 좀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가장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현금 증여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혼인 출산한 자녀의 재산 증여 시 1억 원까지는 세금이 공제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현금으로 1억 원을 줘도 세금이 안 붙는 건가요? 네, 실제로 이제 저출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재산 공제 범위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최근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혼인을 했을 때 1억 원 정도 주게 되면 금액을 받아가서 실제로 혼인 목적으로 썼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이 그냥 세금 없이 해주겠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목적으로 1억을 주는 것은 이제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이제 1억을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실제로 이분이 혼인을 했는지 사후 관리도 좀 필요하겠지만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도 이 출산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직계 존속이라고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게 되면 역시나 증여세는 없습니다만 이 양쪽 모두 그러니까 혼인을 했을 때도 1억을 받고 출산을 했을 때도 1억을 받고 했을 때 2억을 받는 경우는 안 되고 이 양쪽 모두 다 합산을 했을 때 전체 한도가 이 세금에 붙지 않는 한도가 1억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출산까지 같이 이루어졌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결혼했을 때 신랑 쪽, 남편 쪽에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고 아니면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여성분, 배우자분 쪽에서 부모님한테 1억을 받고 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총 2억에 대해서 세금 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자금을 또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1억이라고 하는 공제 한도를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금액을 받더라도 세금 없이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TM 기기에서 돈을 소액으로 뽑으면 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이 가족 간의 현금 거래 이 가족 간의 현금 거래는 이제 당연히 계좌 해체를 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이 현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 정보에 대해서 당연히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많이 좀 싫어하시죠.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께서 ATM기를 통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은행 점포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현금 인출한 금액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뭐 자녀가 오면은 그냥 현금으로 주고 그렇게 좀 많이 계획을 하십니다만 요즘에는 단순 현금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나 금융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일산은행 점포에서도 순수 현금 거래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좀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액 현금 거래나 아니면은 의심 거래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곳에다 자동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 기준으로 하루 동안 입출한 금액의 합계가 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거는 고액 현금 거래다 라고 봐서 당연히 보고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지금까지 한 기간 동안에 봤을 때 원래는 현금 인출 이만큼 안 한 사람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특정 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현금을 이만큼 인출했네 왜 그렇지? 라고 해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의심 거래로 이제 역시나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현금 인출한 금액이 이렇게 보고 대상이 돼 있는 고액 현금 거래인지 아니면 의심 거래인지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요즘은 이제 고액 현금 거래라고 하는 내용을 거의 다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피하기 위해서 999만 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거기에 준하는 상당한 현금을 또 인출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 대부분 다 보고가 되고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자금 출처에 대한 증액세 세무조사가 발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자료를 다 일관받아가지고 조사에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국가는 결국에는 조사가 들어가면 대부분은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현금을 인출을 한다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내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기존에 나의 현금 인출 금액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등락이 심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내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현금 인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귀찮겠지만 이 적용란에다가 내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얼만큼 현금 인출함이라고 메모라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생후 조사가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입증 정보가 된다라고 항상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자산의 7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 상식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택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피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일단은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면 기존의 자녀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 수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주택이 없었다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보유기관이나 거주요건을 충족을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부득이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주택 수가 늘어나서 주택 수가 이제 2주택이 돼가지고 비과세를 못 받는 걸 좀 구제를 해주자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받는 주택이라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요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현재 부모님 세대하고 자녀 세대는 별도 분리된 세대여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원래 가지고 있는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부터 그림이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당연히 그 취지에 맞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주택을 상속받고 난 이후에 새롭게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비과세를 해줄 이유가 없겠죠 국가에서 왜냐하면 기존의 가족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은 항상 별도 세대에서 자녀는 원래부터 기존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처분 순서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처분하든지 비과세가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취지에 따라서 자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일반 주택을 처분했을 때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를 또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반 주택 원래 가지고 있던 자녀의 주택을 처분했을 때 비과세를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일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아무리 해도 인정이 안 되는 일반 주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주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돌아가시기 전 3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주택이라고 하면 이거는 일반 주택 요건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과세 적용이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내가 언제 취득을 했는지 그리고 취득 원인이 증여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일반 매매를 한 취득인지에 따라서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 주택에 대한 요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억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 말은 사실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또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진짜 맞는 명제가 된다고 하면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제 측면에서 과연 이 공제금액 10억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내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상속재산이 내가 바라보는 재산하고 국가에서 바라보는 세법성 재산하고 갭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갭 차이를 내가 어떻게 해소하는지 내가 명확하게 상속재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지 두 가지인데 우선 공제금액은 당연히 10억이 되려고 하면 가장 최소화하는 배우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배우자는 사실은 배우자는 아니고 법률상에 있는 배우자 법정 배우자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배우자가 실제로 본인 배우자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5억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10억 중에 5억에 당하는 금액은 배우자 상속공지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있기 때문에 둘이 합산을 해가지고 공제금액이 10억 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건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요건이죠 이 상속재산이 과연 내가 버는 재산은 나는 8억만 인정이 되는데 8억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상속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국가에서 봤을 때는 그거 아니야 그거 8억이 아니고 내가 국가에서 보니까 법상으로는 그게 15억이야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공제금액이 5억을 초과하니까 세금이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갭 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 원인은 이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상속인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망일 현재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가액 그리고 예적금이나 주식 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게 8억이다라고 추종을 할 뿐이지 실제로 세법에서 바라보는 상속재산은 사망 전 최대 10년 이내 그리고 사망일로부터 대부분 6개월 이내 이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으면 상속재산으로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망일 전 10년 이내는 뭐죠? 사정증여재산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인한테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합산을 하게 되고 상속인 이 외의자 그러니까 대부분 사위나 며느리, 손자, 손녀 되겠네요 이 상속인 외의자는 5년까지 합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추종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비록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은 아니지만 사망 전 2년 이내에 내가 현금 인출한 금액이 어떤 특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소명이 안 됐을 때 무조건 상속받는 걸로 추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종상속재산가액도 사망 전에 있었던 이벤트지만 다 포함이 된다 그리고 사망일로부터 향후 6개월 이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보험금 그리고 퇴직금이죠 이 보험금하고 퇴직금은 사망일 현재 내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아니지만 사망절차, 1년의 절차를 통해서 근무하셨던 회사나 아니면 보험회사에다가 지급 청구를 해서 나중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도 당연히 재산가액이 포함이 되게 되면 당연히 공제금액 10억 원을 충분히 초과할 수 있는 재산가액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망일 현재 10억이라는 범위를 가지고 내가 세금이 나올까 혹은 내가 납부하지 않을까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가급적이면 이 스펙트럼을 넓게 보셔가지고 지금 당장은 재산이 없지만 내가 과거의 증거를 또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포함이 돼가지고 한번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정확한 세금 납부에 대한 출발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세무조사 말로만 들어도 정말 답답한데 세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올해 특히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한다고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거의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맞는 수준의 그런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세무조사도 거의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패턴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정형화된 패턴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상속 재산가에게 포함이 돼가지고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그런 좀 불상사도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이 증여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증여세에 대해서 미답한 금액과 그동안의 가산세가 더 큰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사망 전 9년 7개월 전에 이 부모님이 그 당시에 부모님이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자녀한테 5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를 해줬습니다 당연히 증여세 신고는 안 했겠죠 그 증여세 신고를 무심구한 증여세에 대해서 그 9년 7개월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보다 오히려 이런 증여세가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전 증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추정 상속 재산 그리고 사망 전 1년 이내 또 사망 전 2년 이내에 내가 인출한 금액이 사망 전 1년이라면 2억이 넘어가거나 혹은 사망 전 2년 이내라면 5억이 넘어갔을 때 그걸 과연 어디에 썼는지 내가 생활비로 적절하게 썼는지 아니면 몰래 자녀한테 현금을 줬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소명은 누가 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상속인들이 자녀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두 번째 문제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이 사망 생전에 아파트를 임대하고 계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월세 수익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사망 생전에 잘 신고를 했는지도 세무서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이 아파트 월세에 대해서 사망 생전에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고를 안 하면 우리나라에서 월세를 이제 수익을 얻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국가에서는 다 모르고 있다가 언제 하게 되냐고 하면 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상속 채무로 공제를 할 때 국가에서는 이 사람이 사망 생전에 임대보증금만큼 공제한 게 있으니까 사망 생전에 특정 기간 동안 임대를 주고 계셨구나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월세 임대 수익, 주택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잘 신고를 했는지 상속세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소득세 세무조사까지 같이 파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재산평가 방법이죠.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이제 어려운 방법인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세법에서 정하는 매매 사례가액은 A라는 가액인데 엉뚱하게 전혀 엉뚱하게 B라는 가액을 적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가액을 낮춘다던가 아니면 내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기준식가로만 신고할 것이 아니고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를 환상가액하고 비교를 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비교를 하지 않고 그 보다 낮은 기준식가로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또 많이 좀 세무조사 추징 사유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추징에 좀 안 걸리게끔 사전에 재산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증해에 대한 부분까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긴 호흡으로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가 뭔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속세의 본질은 부모님의 사망을 통해서 세금이 갑작스럽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시간, 부모님이 중년부터 노년이 되었을 때까지 조금씩 시간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금의 합격이 눈에 보이지 않다가 부모님의 사망을 통해서 빵 터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줄이는 것도 사망 전에 내가 특정 행동을 한다고 해서 유의미하게 상속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가족 울타리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재산을 좀 이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이런 강의도 많이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당장 나한테 와닿는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상속이나 이런 것들. 하지만 누구나 다 겪게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포인트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다음에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또 세무사님께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호 세무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